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5번 6번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에서 40번과 41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40번은 보통 이렇게 제목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 41번은 낱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죠 다 아실테니까 이쯤 하고 첫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in the business world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세계에서 large bureaucratic organizations bureaucratic 이라는 것은 관료주의적 이라는 거죠 관료주의적 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좀 밑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조직 그죠 이런 조직들은 are sometimes 때때로 unable to move 할 수 없다 compete against smaller innovative firms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컴핏은 경쟁이죠 경쟁이 안 된대요 누구와요 작고 혁신적인 회사들과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큰 회사가 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특히 in industries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냐 하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 산업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끼리 경쟁을 할 때 작고 혁신적인 회사들이 큰 크고 어떤 그 관료주의적인 회사들을 이긴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요 this situation occurs 이것이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 작고 혁신적인 회사가 크고 관료주의적인 회사를 이기는 것은 partly because 부분적으로는 뭐뭐 때문이다 이거죠 부분적으로는 innovative firms 이 혁신적인 회사들이 tend to have flatter and more demo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 그러니까 플래터리 라고 하는 것은 플랫이라는 단어죠 플랫은 평평한 거죠 평평하니까 더 민주적인 그런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평평하고 더 민주적인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산업에서는 이 작은 회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compare the flat network structure in similar innovative firms with 여기서 이제 compare가 그래서 일단 a는 여러분 안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시작했고 compare a with b가 되어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a 가 뭐냐 하면은 작고 혁신적인 회사에 있는 플랫한 되게 평평한 네트워크 이 구조와 traditional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를 큰 회사에 있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note that 주목해라 대 디아를 the network structure 이 네트워크 구조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fewer levels than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structure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어떤 구조보다 더 적은 레벨을 가지고 있다 이 레벨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떤 상하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직위 같은 것들 계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은 계급이 제일 좋겠네요 계급이 가장 적다 더 적다 왜냐하면 플랫하다고 했으니까 디마크리틱 하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게다가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line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라인은 link or unit이니까 전체 유닛을 다 링크한다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플랫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에서는 정보는 오직 위로만 흐른다 그러니까 밑에서 나왔던 일이 위로만 간다 아래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옆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급변하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산업이 급변하는데 관료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제일 말단 직원이 어떤 변화를 인지했으면 여기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고 혁신적인 회사들은 플랫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죠 내용 이해가죠 제목 한번 볼까요? 이쯤에서 이노베이션 comes from the outside 혁신은 외부로부터 온다 뭔 소리예요 아닌 거 같고 monitoring customers to identify their demands 그들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모니터하는 거 아닌 거 같고요 팀워크가 아웃웨이그 한다 아웃웨이그는 뭐뭐를 넘어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 개인의 일을 넘어선다 아닌 거 같은데 impact of multinational companies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죠 호스트 컨트리는 자회사 정도로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거 같아요 자회사에 끼치는 영향 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가 있는 그 나라가 되겠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호스트 컨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회사를 둔 회사 그 나라 거기에 끼친 영향인데 뭐 일단 아닌 거 같고 정답은 5번이겠죠 flat network structure 이 beat이란 단어가 누구누구를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랫한 네트워크가 평평한 것이 이 관료주의적 구조를 이긴다 이게 일단 정답인 거 같습니다 그죠 아직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거의 맞는 거 같고요 일단 6번 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 evidence suggests Much evidence suggests 많은 그 증거는 대리아를 제시한다 Flatter vulcresses 좀 더 평평한 관료주의들 평평한 거죠 With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and multiple lines of communication 까지 묻고 동사는 produce 오케이 자 그럼 decentralized는 뭐냐면 centralized가 중앙 집권화된 이런 중앙에 딱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D가 붙었으니까 퍼져 있는 이런 뜻이죠 몰려 있지 않고 퍼져 있는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라인이 더 만족스러운 직원들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고객들 더 큰 이득을 만들어 낸다 라고 증거가 보여준대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네요 이것도 그 Flatter 라고 했으니까 multiple lines 맞겠죠 그죠 Some of this evidence 이 증거들 중에 몇 개는 comes from 오는데 스웨덴과 일본으로부터 옵니다 1970년대에 시작해서 볼보와 도요타는 볼보는 스웨덴 기업 도요타는 일본 기업이죠 At the front of bureaucratic innovation in this country 이 나라들에서 즉 스웨덴과 일본에서 이 권려주의적인 권려주의의 혁신에 forefront에 있었다 맨 앞에 있었다 맨 앞에 있었다 맨 앞장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begin creating middle management position 중간 관리자 포지션을 아 아니죠 이 3번이 틀렸네 그죠 왜 얘네들은 지금 혁신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 조금 볼게요 여기 중요하니까 혁신을 한다고 했죠 이 말은 이 middle management을 중간을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혁신이 되는거죠 없애야지 플랫해지는거죠 중간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버리는데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데 아닌거죠 그쵸 오히려 이렇게 있었던 이 중간을 없애버려야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오히려 create 보다는 eliminating 뭐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없애는거 아니면 removing 이런 것들 됐어요 됐어요 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과 아 아 생산성이 아니죠 product quality니까 상품의 품질과 그 다음에 뭐래요 이건 사기죠 직원들의 사기와 수익성이 증가했겠죠 당연히 그죠 네 됐어요 더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 맞았구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C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구요 자 이쯤에서 어 만화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어 5항 1번이 아니죠 5번이죠 그렇죠 급변하는 사업에서는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구조가 정답이다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관료적 조직 구조를 혁신 구조로 바꾸고 나니 제품 품질이 좋아지고 직원들도 만족한다 이렇게 그죠 더이상 볼 거 없고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구요 다시 넘어와서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브루크레릭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관료주의적인 이란 뜻이고 컴핏은 경쟁하다는 뜻이었죠 이노베이티브는 혁신적인 이란 뜻이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마크레릭 민주적인 이란 뜻이죠 민주적인 그리고 이 레벨이란 단어 여기서는 계급이나 관료 이런 뜻으로 쓰인 것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글쎄요 조금 쉬워보이는 거 넘어가고요 디센트럴라이즈 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좀 중앙에서 멀어지게 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쉽게 말하면은 권력이 좀 나눠진 거 그러니까 분권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좀 나누다 분권하다 이런 의미 알아두시고 그리고 Forefront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Delicated Delicated 라는 단어는 위임하는 거죠 뭔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권한 등을 위임하는 거 그 다음에 Autonomous 라고 하는 것은 자치의 자기 스스로 통치를 하는 자치의 라는 뜻이죠 자치 이렇게 요거랑 이제 아까 했었던 Democritic 이런건 좀 비슷한거죠 비슷한건 아니지만 느낌상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Correct Defect Defect 결점이라는 뜻이죠 결점 Constantly 이건 뭐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에비던트 에비던트 명백한 에비던스가 증거니까 그죠 증거니까 명백한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기에서는 OutWake 어떤 무게를 넘어쓰다 뭔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비트란 단어 누구누구를 때려 눕히다 이기다 라는 뜻이라는거 알아두시고 됐죠 여기까지 단어 정리하시고요 자 키센텐스로 좀 가볼게요 네 키센텐스로 가서요 첫문장은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거 없습니다 ETH 음 관계대명사 라는거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는 글쎄요 뭐 그렇게 어려워보이는게 없는데요 그쵸 이 워컬이라는 단어가 자동사라는거 그쵸 발생하다는 뜻으로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된다는거 알아두시고 동의어로 happens 그리고 takes plac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명령문이라는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명령문이라는거 그리고 fuel level에서 이 level이 의미하는거 이제 어떤 계급의 의미 계급이나 관료의 의미 이렇게 좀 알아두시구요 연결사가 지금 보시면 more over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아 뒤에 컨스컨틀리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일단 more over 부터 알아두세요 연결사 두개 나오니까 연결사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동의어로 항상 얘기하지만 인에디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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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ides 그쵸 besides watch more for the mor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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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ines of communication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라서 동사에 이제 s 안 붙어요 그쵸 링크라는거 이거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어동사만 좀 잡아두면 될 것 같은데 주어 이 대절에 주어는 much evidence가 주어고 suggest가 동사 그리고 대절에 나왔죠 접속사 대신 나왔고 flatter bureaucracis 이게 주어니까 produce 동사는 s가 안 붙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워커가 만족을 느낀 거라서 이거 수동으로 가져야 돼요 satisfied walkers 이렇게 다음 문장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쵸 아 이거 beginning부터 이거는 분사구문인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주어가 볼보랑 도요타가 아니에요 원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beginning은 그냥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숙어처럼 공부해 주시는게 좋아요 as it begin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시 가리키는게 원래는 여기 주어랑 같아야지만 생략할 수 있는데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생략을 해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생략하는 거 약간 문법이랑은 좀 파괴되는 거죠 이런걸 현수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beginning은 수거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너무 이런거에 또 집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면 they began eliminating 원래 이제 본문에서는 여기 creating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eliminating 이냐 아니면 removing 뭐 이런걸로 바꿔서 넣으시면 되겠고 begin은 2부정서 쓸 수 있죠 2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층을 없애야지 더 fewer levels 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까 넘어갔으니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허락했다 worker participation 그렇죠 이게 미들 매니지먼트를 없앴으니까 직원들의 참여를 허락한 거죠 그렇죠 인어 버라이어트 오브 태스크스니까 다양한 임무에서 어 버라이어티 오브 는 다양한 이란 뜻이죠 버라이어티 대신에 다이버시리 단어 알아두세요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related to 이 부분은 앞에 있는 태스크스를 꾸며주죠 뭐뭐와 연관된 그래서 그들의 메인 펑션 주된 기능과 연관된 다양한 임무들을 직원들의 참여를 허락했다 그리고 delegated 이렇게 병렬구조가 되는거죠 end을 사이에 두고 동사 동사의 병렬구조 그 다음에 authority라는 것은 권한 같은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한 그래서 권한을 to 누구에게 위임한 거죠 이거를 to autonomous 팀이니까 자치팀에게 of a dozen or so walkers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낮은 12정도 그래서 12명이나 그 정도 직원들의 한 팀 이거예요 12명 정도로 이루어진 한 팀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리고 어법상 이 부분이 중요해요 that were allowed to make many decisions themselves 여기서 대세 선행사 앞에 있는 walkers 그래서 who 바꿔 쓸 수 있구요 또 중요한게 they were allowed to 워커들이 허락을 한 것이 아니고 워커들이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12명 정도의 직원들의 직원들의 자치팀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법상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에서 제가 표시해 놨죠 병렬구조 그 다음에 수식 이것도 수식인데 선행사가 워컬 쓰니깐 후 가능하고 여기 수동태 오케이 네 그 다음 헤이폼이 아니라 네이폼이겠죠 그들은 quality circles of walkers to monitor and correct defect in products and services 자 그들은 형성했다 quality circle 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관리 그 품질관리 서클과 품질관리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직원들의 품질관리팀을 만들어서 뭐했다 모니터했고 봤구요 그 다음에 코렉트했다 수정했다 결점들을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그 결과 제가 아까 두번째 연결서 나온다고 했죠 요거 모로벌 대신에 그 결과니까 이거는 as a result 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as a consequence 로 바꿀 수도 있어요 품질과 아 요거 아까 단어 안했네요 단어 정리했어요 이거는 사기 라는 뜻이죠 m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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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al 세 가지 알아두세요 스펠링 주의 이거는 도덕적인 이라는 거죠 얘는 죽음의 라는 뜻이죠 죽음의 그래서 이 이모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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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는거죠 영생의 이런 뜻이죠 죽지 않는 불멸의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아저씨 모레일은 사기 이 사기 사기 사건 할 때 사기 사기꾼 직원들의 사기 할 때 사기 이거 3개 스펠링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증가했다 상승했다 Improved 대신에는 Enhanced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날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Have spread 퍼져나갔다 Well beyond Swedish and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뭐예요? 스웨덴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그것을 훨씬 넘어간다 Well beyond 여기서 Well은요 강조해요 전치사구 강조 이건 사실 고등학교 업법에는 잘 안나오긴 한데 알아두세요 Well과 Way 두개 알아두세요 Well과 Way Well beyond Way beyond 하면 훨씬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를 강조해준다 알아두세요 전치사구를 강조해준다 그래서 스웨덴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훨씬 넘어서서 퍼져갔다 그리고 Are evident 명백하다 여기서 주어는 계속해서 아이디어 쓰고 그러니까 동사 나와리죠 많은, 커다란, 북미의 회사에 있어서 더 명백해졌다 Both, Both A&B니까 Manufacturing, 생산에 있어서 더 그리고 서비스 섹터 섹터는 분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둘 다에 있어서 아주 명백해졌다 라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법은요 사실 그렇게 공부할 게 없어 보여요 단어나 내용 아니면 연결사가 나오기 좋고요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강의 5번, 6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